어이쿠 허리야 이제 개구리 놀이는 그만하고 침대 가서 꿀잠 자야지 음 이 비싸보이는 수많은 책들 단 한 페이지도 펴본 적 없지 어우 누구세요? 저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저희 집엔 지금 먹을 게 별로 없는데요 어 지금 라면밖에 없어요 무슨 라면 있는데요? 잘 끓이세요? 지금 집에 짜파게티밖에 없긴 한데 원하신다면 하나 끓여드리죠 짜파게티라고 했냐?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? 아 미친년이 뭔 개손인진 모르겠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건 딴 거 뭐 있어?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짜왕 있어요 짜왕 이런 더러운 KKK 새끼 베이징 에라이 말 سے 1 1 art 2 ỉ